1.72 나누기 1.72 나누기 86은 2입니다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꾸어 계산합니다 방법이 새로 계산하기 1.72 나누기 0.86은 2이고요 1.72 나누기 1.72 나누기 0.86은 2이고요 0.86은 2이고요 1.72 나누기 0.86에서 소수점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172 나누기 86입니다 이상으로 소수 나누기 소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